이제는 마음 편히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에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며 8가지 기준이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는 경우 두 번째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는 경우 세 번째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는 경우 네 번째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는 경우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 여섯 번째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는 경우 일곱 번째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경우 여덟 번째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경우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안내문을 부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 헬스장 업주는 일부 여성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주는 언론을 통해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액스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헬스장 운영 방침에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아줌마들이 헬스장 와서 비누, 수건, 휴지를 가져가고 운동은 안 하고 시끄럽게 수다만 떨고 간다. 아줌마들이 러닝머신의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사이클에서 떠드는 경우 자주 봤다. 같은 아줌마가 봐도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 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진상 손님을 출입 금지시켜야지 아줌마라고 특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런 손님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거면 남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명백한 여성 차별 등의 부정적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헬스장 업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